어, 여보세요. 아, 야 인마. 어, 나 첫 출근했어. 아, 걱정하지마. 어? 야, 우리 여자들밖에 없거든, 회사에. 어? 야, 부럽냐? 야, 나 청일점이야. 어? 나 혼자 남자라고. 어, 야, 누구 온다. 야, 끊어. 어? 어, 잘못 온 거 같은데. 누구? 너는 누구? 저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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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입니다. 어? 아니, 신입, 신입사원입니다. 예. 아, 박성광씨? 반가워. 어, 예, 반갑습니다. 나는 우리 부서 부장, 애나 헐. 미국 지사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예, 예. 여자 부장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큰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예, 알겠습니다. 컴온 베이비. 아, 예, 아, 예. 반가워. 예, 아, 예. 반가워. 난 과장, 이하얀. 아, 예, 과장이요. 반가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잠깐. 네. 여자친구 있어? 갑자기,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다. 재밌는 게임이 되겠는걸? 왜? 무슨 소리예요, 그게? 뭐, 뭐라고요? 아이, 그만해. 애 놀란다. 어? 예. 자, 우리는 그럼 샘플 보러 갔다 와야 되잖아. 승광학씨, 심부름 좀 해줄래? 어, 예, 심부름이요?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자, 말씀하십시오. 나는 커피숍에 가서 그린티 프라푸치노, 그란데스 어지로 안에 있는 시럽은 밥만 넣고 생크림은 꼭 빼줘. 그, 그란데? 그란데? 그리고 난 빵. 아, 빵은 쉽다. 단, 요 앞 빵집에 가면 정각 10시에 나오는 프라즐이 있어. 치즈가 식지 않도록 9시 59분부터 기다리다가 첫 번째로 받아와. 아, 시나몬 가루 뿌리는 거 잊지 말고. 뭘, 뭘, 뭘 뿌려요? 시나, 뭐? 시나, 뭘 뿌리는 거야? 아, 뭐야, 뭐야. 아, 예, 아, 예, 뭐, 뭐요. 그리고. 예? 네? 너 나 좋아한다? 네, 너, 나. 예? 예? 1대, 예? 1대, 뭐가 1대, 뭐가 1대, 뭐가 1대 0이에요? 뭐야, 뭐야, 나 친구야. 뭐야. 아, 근데.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네, 여자들만 있다고. 이 회사에는, 아, 남자가 진짜 없나? 아, 아. 어, 남자야. 아, 남자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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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반갑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지금. 주소서 드릴게요. 어디 봐, 이 자식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이 자식이야. 뭐예요, 예? 이런 난막이 같은 자식을 그냥 꼬집고 핥히고 깨물어버려, 이 자식아. 아, 이게 뭐야, 뭐예요. 아니, 뭐, 볼 데가 어디 있다고. 아, 이 자식 봐라. 볼 게 어딨냐. 나보다 건장한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자식아. 아, 여기 이 자식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언니 몰랐네. 서운할 거랬어. 아, 이거 진짜. 아, 잠깐만 성님. 왁싱했어? 남자 겨드랑이가 밋밋한 게. 이쁘다. 언제 한번 같이 가. 같이 가. 아, 그 언니 잘해요. 아, 잘해요. 아, 이거 네 정신 좀 봐. 성님, 내가 오늘 소개팅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뭐, 소개팅? 야, 이 자식아. 새끼 쳐. 어, 새끼 쳐. 다녀왔어. 어, 그래, 그래. 어서 앉아. 우리 신제품 광고 준비됐지? 빨리 앉아, 뭐해. 아, 예. 준비, 얼른 앉아. 빨리, 빨리. 의자가. 어, 성망씨 의자가 없구나. 아, 예. 그러면 여기 앉아. 네, 왜? 왜? 아, 거기를 왜 이렇게. 아, 뭐, 아니. 그중 그런가? 네, 그쵸. 성망씨가 여기 앉고. 아, 제가, 예. 그럼 부장님은. 내 위에 앉을게요. 아, 예. 아, 잠깐만. 쟤가 뭐. 아,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볼터치한 형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쏘리. 내가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버릇이 됐네. 성망씨가 이해해. 성망씨, 그냥 여기 껴서 앉아. 껴서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앉으면 되지. 편하게? 아니, 됐네, 뭐. 정말. 자, 자. 준비됐지? 어, 오케이. 고. 서광씨는 어때? 네? 어? 아니, 왜 그래? 어? 어떤 애하고?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러는 거 왜 그래? 천장에 뭐가 있어? 어? 어? 아니, 뭐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내 생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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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뭐해? 이대영. 아, 뭐해? 이대영이에요, 지금. 그만해. 놀란다. 어머나, 어머나, 내 정신 좀 봐. 성망씨 아직 우리 신제품 못 봤지? 아, 예. 비켜. 아, 진짜. 자, 이게 바로 우리 회사에서 만든 2014년도 FW 메인 컬러. 버건디 컬러야. 자, 한 번씩 발라보자고. 예쁘지? 어, 예쁘다. 딱 기 빨린다, 기 빨리네. 어떡해. 저. 와, 기 빨랬어. 성망씨. 예. 우리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좀 미리 시켜. 아, 점심이요? 아니, 점심 잘 시켜야지. 점심 시키려면. 자, 초과 스탠드. 그럼 뭐 메뉴를 그러면 정하셔야 할 텐데,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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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짜장면 시키겠습니다. 살짝. 그러면, 초합 시키겠습니다. 나 어제 먹었는데. 그럼 뭐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성망씨, 어디 아파? 아, 아프지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래? 아, 성망씨가 힘들어하니까. 성망씨가 먹고 싶은 초밥 먹자. 아, 그럴까요? 나 어제 먹었다니깐요. 신임이 먹고 싶대잖아. 어제 먹었어요. 얘가 먹고 싶대잖아. 어제 먹었다니깐요. 나 뭐 먹고 싶은 줄 알아? 얘가 먹고 싶대잖아, 얘가! 오늘 처음은 얘가! 이 자식이 먹고 싶대잖아! 이 과장, 따라 나와. 아니, 신입사원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야? 어머, 나 진짜! 이제 우리 둘 만 남았네? 뭐야? 일부러? 제가요? 2대 1? 뭐야? 아우, 뭐야? 아우, 기빨려!